대한민국의 우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창조시키는 역사적 순간을 운영하는... 하강수도 초속 1미터! 5, 5, 2, 2, 1, 랜딩! 5, 5, 3, 2, 1, 랜딩! 아! 직령님! 대원 황선우, 지금부터 메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미션 포획 접근 중. 얼음 제치했습니다. 아... 귀국의 우주인을 가능하나 빨리 복귀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황선우 당장 올려. 아! 아! 초대형 이상으로 떨어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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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령상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저런 째부 등에...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높이 기회는 없습니다. 바로! 유성무 예상 충돌 지점! 접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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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있단!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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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ee дома. Amy! Barrie! че emba외 공동 enough! OFI! EVEN 것을 배 trazл ia 들 blush 인지 Давайте 여러분 한글자막 by 한효정